meine liebe Freunde! ich habe heute plötzlich die große Lust, neue Stücke zu lernen und dabei zu singen. ich habe mit den Stücken von Haydn angefangen und das hat mir großen Spaß gema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제가 Haydn의 곡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쳐보고 싶은 갑자기 그 Lust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 드릴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Hela Blick & Schäff von Lied, 목동이 노래, 그 두 곡 빼놓고는 전혀 처음 보는 곡들이었고 전주를 제가 들려 드릴 건데 그리고 텍스트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근데 꼭 오페라 같아요. 지금 곡은 Das Leben ist ein Traum. 인생은 꿈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 zaten cosplay Или Owen 5 4 sozusagen 5 5 5 5 . 5 5 고 오라떼리오. 오퍼라가죠. 카사미국어. Das Leben ist ein Traum. Wir schlupfen in die Welt und schweben mit jungen Zahn und frischem Raum auf ihrem Wahn und ihrem Schaum, bis wir nicht mehr an der Erde kleben. Und dann, was ist das Leben? Das Leben? Das Leben ist ein Traum. Das Leben ist ein Traum. In생은 꿈이라는 건데 그 안에 인생은 꿈이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순진하게 그리고 거품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별할 때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인생은 뭐지? 뭐지? 근데 인생은 그냥 한낱 허무한 꿈이다. 뭐 이렇게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곡은 Dea Vandere Dea Vandere 시베르 곡도 있죠? 전주 들려 드릴게요. 조 D D D D D D D D 조금 어렵죠? 그 다음 곡은 그래서 영혼의 노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사 내용을 보면 그 죽은 사람이 그 남겨둔 사람 있잖아요. 그 남겨둔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오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 자기를 이렇게 위에서 슬피 오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음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만날 때까지 뭐 내가 기다리겠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상당히 음 이 하이든 시대 때 그런 가사가 그 그 그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전주해 볼게요. 1 2 2 2 2 2 3 2 2 2 3 2 2 3 2 2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헬로블릭 제가 올려놓은 거 있었죠 전주는 이런 거죠 Was fragst du lieb ob ich dich lieb Was fragst du lieb ob ich dich lieb 너는 왜 물어보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그런 가사예요 다음은 rick air inner room 그래서 추억 뭐 이렇게 회상 기억 이런 거죠 노래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름다운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상 그 곡은 아니에요 전주해 볼게요 이런 거긴 해요 다음 곡으로 귀한 성스러운 목소리 이런 거 봤는데 아름다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리사이트리나 아니면 어떤 곡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이런 곡이고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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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가 좀 아름다워요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악보 한번 보고 한번 불러 보세요 오시 김에 헌트 어 마지막으로 셰프 올리트 이런거 여러분 아시죠 그 긴이 아라쥬 샷 미친 신신신 아름다운 담에 und smög 다 미더블라운 미친 신신신신 아름다운 und smög und smög 다음 시간에 만나요 lubin is not there oh lass mir fort nicht tanz nicht sang lubin is not there lubin is not there nicht dabei nicht dabei nicht dabei ja so nicht dabei nicht dabei 근데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nicht 하고 주로 라든가 뭐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빠른 가사에서 어떻게 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그 히트를 너무 생각하시니 마시고 앞에 n 아고 1 nicht nicht 그럼 뒤에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독일 사람들이 nicht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Lubin ist nicht dabei, nicht dabei, nicht. 그러니까 nicht 그러면 nicht가 살짝 아주 가볍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이거를 nicht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의상 세계가 저의 전공을 욕하는 것만큼은 아마도 상식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년이 새롭고 쉬lace는 생각에는 모로에든 방대로lica하고 있습니다. 그의 mechanics은 아마도 상식을 잃고 있습니다. allein, allein, off, tag, und, nacht und spin ich dann den Flachs mir ab und sing mein liere lai lai도 길어서 맨 뒤에 lai, ir, ir, ir 끝에 ir을 주어서 그 음을 딱 끝내야 돼요. scheint mir das Dorf wie tot ein Grab wie tot, 똑같이 팔붙는 표인데 T를 나중에 붙이면 O가 길어지겠어 wie tot ein Grab, nur bin ich nicht dabei scheint mir das Dorf wie tot ein Grab lo bin ich nicht dabei lo bin ich nicht dabei nicht dabei nicht dabei Bye 오늘은 여기까지 하이든 곡을 마쳤습니다 bis zum nächsten Mal bis zum nächsten Mal bis zum nächsten Mal 감사합니다.